구름빵, 나는 책의사 선생님 홍비와 홍시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. 난 이 책 읽을래. 난 이 책 읽을 거야. 그럼 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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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읽을 거야. 내가 더 많이 읽을 거야. 홍비와 홍시는 서로 책을 더 많이 읽겠다고 다투었어요. 책은 읽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야. 너희 둘이 다 빼가면 다른 친구들은 뭘 읽겠니? 히히히, 알았어요, 엄마. 쉿, 그리고 도서관에선 조용히. 네, 엄마. 홍비와 홍시는 엄마와 함께 책들을 말끔하게 정리했어요. 애벌레 두 마리는 나란히 고치가 되었어요.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나비가 됩니다. 어? 엄마, 나비 한 마린 어디 갔어요? 예쁘다고 누가 데려갔나 보네. 엄마가 책을 읽어주니까 더 재미있었어요. 홍비와 홍시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모두 아홉 권을 빌렸어요. 룰루랄라, 신난다. 집에 오자마자 둘은 책부터 펼쳤어요. 어? 책이 찢어졌어, 누나. 다른 책 읽으면 되잖아.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. 어? 이것 좀 봐. 같이 보는 그림책에 이렇게 낙서를 하다니 어떻게 읽으려는 거야? 그러고 보니 찢어진 책, 낙서를 한 책이 많았어요. 그때 엄마가 간식을 들고 들어왔어요. 얘들아, 책 재미있게 읽고 있니? 책이 다 망가졌어요. 여기저기 낙서도 있어요. 저런, 엄마가 고쳐줄까? 엄마는 찢어진 데는 테이프를 붙여주고 지우개로 낙서도 지워주었어요. 우와, 신기하다. 진짜 멋져요. 엄마가 방을 나간 뒤 홍비와 홍시는 책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놀이를 했어요. 오, 이 책은 어디가 아픈지 볼까요? 어? 어? 코를 다쳤네요. 아, 바나나가 상했군요. 상한 바나나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. 어? 친구 나비가 없어서 슬프겠군요. 친구를 만들어줄게요. 꼬리가 길면 발 피죠. 지워줄게요. 다리를 다쳤군요. 붕대를 감아줄게요. 홍비와 홍시는 한참을 놀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. 반가워, 홍비야. 홍시야. 와! 안녕, 얘들아. 우리 같이 놀래? 우와, 좋아. 재밌겠다. 어? 쟤들 어디가지? 글씨다 글쎄. 어? 책들을 다 가져오잖아. 책 속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었나봐요. 낙서도 지워줄게요. 다 끝났어요. 아하하, 우하우하하하하.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? 그리고 나서 다같이 산책도 가고, 그네도 타고, 별도 따고, 즐겁게 춤을 추며 놀았지요. 저녁이 되어 엄마, 아빠가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곤 깜짝 놀랐어요 어머, 이게 다 뭐예요? 아이들이 망가진 책을 고쳤네요 세상에, 이렇게나 많이 고치다니 책 의사 선생님 노릇하느라 많이 피곤했나봐요 잘 자라 홍비와 홍시는 밤새 멋진 꿈나라에서 책 친구들과 놀았답니다 홍비와 홍시는 이제 더러워진 책들을 집으로 가져와 고쳐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을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